음악중심 라디오 cbs 음악 fm을 소개합니다. cbs 음악 fm은 오래된 친구같은 편안함을 선물합니다. 아침 7시 여러분의 출근길 편안한 팝으로 함께합니다.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낮 12시 한낮의 피로와 고단함을 경쾌한 가요로 씻어주는 12시에 만납시다. 오후 2시 가수 한동준과 함께 팝의 전성기로 돌아가 보는 fm 팝스. 밤 10시 커피향처럼 진한 가요와 정겨운 이야기가 있는 꿈과 음악 사이에. cbs 음악 fm은 디지털 세상 속에서 아날로그의 감성을 되살려갑니다. 오후 4시 희미한 추억 속 그리운 이야기와 포크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유영재의 가요 속으로. 저녁 6시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밥송 저녁 스케치 939. 저녁 8시 피로의 복제 같은 가요로 지친 일상을 위로하는 오미희의 행복한 동행. cbs 음악 fm은 삶의 잔잔한 배경음악이 되어드립니다. 아침 9시 크로스오버 테너 임태경과 함께하는 즐거운 클래식 감상. 아름다운 당신에게. 오전 11시 생생한 영화 속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 신지혜의 영화음악. 음악중심 라디오 cbs 음악 fm과 늘 함께 해주세요.